뽀티비 안녕하세요 만들려고 했던 재료들이 안 보여서 먼저 쇼핑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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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에서 버거팩이랑 치킨 따이를 사왔어요 원래 오늘 버거를 할까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갈릭 크리미 치킨을 오늘 해볼게요 필요한 재료는요? 허니 소금 티스푼 희망리안 핑크서짅 소금 사용합니다 화이트 페퍼 적당히 아침에선 갈릭 파우더 간들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좀 문질러 줄게요 월달 파우더 젤리 불닭 계란 치틀 포티 다진 헤어스타일 간장 버섯 고춧가루 날씨가 더 밝고 장비비를 제거하니 탈락 얌전히 닭다른다 소금 소금 butk 파 스토랑 참기름 다진마늘 ished 양파리 매일 양파 잘 먹은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다진마늘 먼저 고기 바슬리 나와라 갈릭 한 큰 스푼 그리고 크림 전부 넣어줄게요 파마산 치즈 위에 파슬리를 한 번씩 뿌려줄게요 자, 그러는데 완성됐네요 이제 완성됐네요 컨테이너에 치킨 담아서 넣어볼게요 자, 펀스틱스 이 브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슈크림빵이에요 카운트다운에서 판매해서 구매했거든요 평상시에 자주 먹기도 해요 5개씩 넣어줬고요 5개씩 넣어줬고요 포도주스 샬리스 거 파인애플 디저트예요 런치를 마무리할게요 ระ 파인애플 짧은 league 잔firma 파인애플 이렇게 애들 거 준비를 해봤고요. 이것도 하나 있거든요. 또 하나 남아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하얄리 좋아해? 하얄리 좋대. 그리고 또 하나 넣을 때. 제가 하마어마 한 번도 더워주게. 하나 남아도 하나 더워줄게요. 하나 남아도 1개 남아서. 하나 남아도 1개 남아도 1개 남아도. 하나 남아도 2개 남아도. 하나 남아도 1개 남아도 2개 남아도. 하나 남아도 1개 남아도. 초콜릿이 이거 넣었네? 어 맛잉 맛잉걸로 넣었네 파이파이파이 넣었네 이거 한 번 더 해서 뭐? 맛있어? 응 어 엄마꺼 있긴 있는데 엄마도 먹으려 그랬는데 그럼 같이 먹는걸? 엄마꺼 우리 아빠 없어 너도 보려고 엄마꺼 나 더 먹잼피부해 크림 나도 크림 하루 잼도 발라야 돼? 나는 느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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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얌 자 여기 자 여기 오 깔끔하게 다 먹었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 아 파인애플? 먹기 싫은 것도 있었어? 응 딱히 없었고 다 맛있었어? 응 조그맨 파이크로 뭐하는 거야 다음에 더 자고 할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응 맞아 조정인데? 엄마 이따가 나 씻었나? 응? 짜잔! 우와 우리 아들 뭐 먹었나 볼까요? 우와 하일이 뭐가 제일 좋았어? 난 이거 과자 먹기 싫은 것도 있었어? 네 뭐? 포도주스 포도주스 싫었어? 네 내가 버렸어 안 먹고? 네 안돼! 아 포도주스 아깝다 네 내 몸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몸이 왜 터져 포도주스 먹는데 포도주스가 포도 안에 폭탄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포도 안에 폭탄이 들어있어? 어떤 포도 안에 폭탄이 들어있어? 아 근데 왜 버렸든지 알아? 왜? 바로 음식이 바로 다 포도에 내가 오픈된 건데 내가 조금 마신 건데 여기에 넣으면 바로 이게 음식이 다 바로 들어가자 뚜껑 잘 닫으면 안 세는데 네 엄마 내가 이거 또 해줘야래? 맛있었어 이거 이거? 아 빤스탯 내일? 알았죠 다른 건 다 맛있었어? 네 포도주스 빼고 tents compiler 언제든 narc ova PI Tor 자 폭탄 스탱 쩩 데미 ox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